영어 공부를 그전에 하셨었나요? 여기 오기 전에 IELTS 학원을 한 3개월 정도 다니고 왔는데요 거기에서는 쓰는 거를 그냥 주입식으로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얘기해주면서 했던게 라이팅 같은게 좀 너무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한 5개월 6개월 정도 공부하면서 라이팅이 되게 쉽게 느껴지거든요 원어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대로 쓰기도 하고 어떤 양식이 있는지도 정말 되게 세세하게 알려주니까 라이팅이 저는 요즘 리스닝이랑 뭐 리딩 같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할 때 라이팅이 저는 편하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스피킹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? 스피킹도 계속 원어민 선생님 들리니까 대화도 더 빨리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스피킹이 안되면 여기서는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냥 땡큐 한마디만 했었는데 요즘은 How are you?나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말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저는 네 와서 공부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하면서 재미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영어에 영어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고 생각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나요? 프로그램 같은 거는 선생님마다 다른데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페미 펜 스태그라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프리픽스나 이런 하기 전에 게임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단어 조합하는 거나 프리픽스라고 안티 이런 앞에 들어가는 문장만 알면 뒤에 붙는 거에 대해서 뜻도 더 많이 알 수 있고 그런 거를 더 많이 추가적으로 알려주려고 하고 에세이 쓸 때 이런 포함 같은 것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저도 한 지금 15주차 배우고 있는데 저분한테 배우면서 더 영어가 더 재미있게 느껴지고 그런 게임 같은 거를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아요 그럼 캔바라에서 치약해서 공부하는 게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되죠 그렇죠 도움이 되죠 다른 공부 안하고 그냥 여기 와서 일하시는 친구들도 봤지만 그래도 공부하면서 저도 일을 조금 구하고 해보고 해서 좀 더 많이 늙은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죠 그리고 여기서도 많이 기회가 학생 서비스 센터가 있으니까 찾아가서 만약에 저번에는 그 잡을 구하고 싶다고 찾아갔더니 되게 많이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제 이력서 같은 것도 봐주고 어디 가서 만나보라는 약속도 잡아주고 그런 서비스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도 잘 들어주고 네 그럼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